간혹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이 있으신 분 같으면 어느 교회를 다니다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혹 대답하시는 분들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아무 무슨 무슨 교회를 섬기다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표현하실 때 어느 어느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우리 하나교회 교인들 중에도 저는 하나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그 표현이 좀 의아했습니다. 그대가 목사님이신가요? 전도사님이신가요? 왜 교회를 예배드리러 다니시는 분의 입장에서 교회를 섬겼다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실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표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이 옳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있어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섬기는 것 또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는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지도록 수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는 것이 지극히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나 어느 특별 직원들만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좀 부담이 되시더라도 잘 들으십시오. 그냥 예배를 왔다 갔다는 자리는 처음 시작하는 자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사역을 어떤 식으로 섬길 수 있을까 하고 그걸 모색하고 그 일을 하도록 애쓰는 것이 우리 크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담겨 있으며 이 본문 말씀은 그 누구보다도 이 고린도 전설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수 크리스도를 섬기는 일꾼이라고 묘사하면서 그럼 일꾼 크리스도를 섬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떠하였나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칭하고 우리가 글을 보면서 배우고 도전받아야 될 일꾼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세 가지 포인트는 아주 간단한 세 단어로 묘사됩니다. 첫 번째는 자부심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천함이라는 표현이고 세 번째는 롤모델이라는 단어로 이 모든 본문 말씀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부심 두 번째는 비천함 세 번째는 롤모델이라는 내용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크리스도의 일꾼이라 묘사하면서 등장하는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은 4장 1절과 2절을 통하여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제일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나는 뿌듯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내가 목사입니다. 아니면 나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어디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살짝 부끄러워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워낙 비리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각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이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곱게 바라보고 있지 않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예전에 차라리 목회자가 되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공부 못하는 사람이고 사회에서 멸시받는 사람일지언정 그들은 착하고 그들은 순수하고 그들은 희생적이고 그들은 헌신적이다라고 볼 때는 차라리 났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쩌면 교회는 권력이 있고 부자들이 많이 가고 가장 부유한 동네에 멋들어진 빌딩으로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권력과 유착하고 사회에서 오직 자신들의 이권만을 추구하는 집단인 것 같다라고 보여질 때는 오히려 자부심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를 저희는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가며 믿음 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 긍지, 건전한 자부심 내가 그리스로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것을 만민에게 알리고 그걸 자랑할 만한 뿌듯한 자부심을 갖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소중한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부터 준비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죽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엄청난 비밀을 이 세상에 전달해야 되는 임무를 맡겨주신 자부심을 나는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얘기를 아주 당당하고 금지있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꾼이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떠나서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제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일꾼이 자부심을 갖고 자기 직장에 대한 금지를 가지며 자기가 일하는 회사에 대하여 아주 남부럽지 않게 어디 가서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회사에서 일하냐가 자부심을 줄 수도 있고 부끄러움을 철회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다니고 몸담고 있는 회사가 맨날 회장이 감옥에 들락날락하고 사회에서 지탄받고 있고 온갖 악영향을 미치는 회사라면 아마 그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가 힘들 겁니다. 제가 예전에 듣던 이야기인데요. 이게 아직도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선 보는 일을 주선하는 결혼 상담 업체에서 어느 특정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신랑감 1위로 좀 한대요. 제가 그 회사가 5디라고 말씀 안 드려도 3자로 시작하는 그 회사 아실 겁니다. 3자인지 현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선자인지 대한민국의 가장 막강한 그런 주식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많은 엄마들이 자기 딸을 시집 보내고 싶어하는 회사 1위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사람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내가 여기서 우편배달을 할지언정 나는 거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고 자랑할 수 있는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누군가 좋은 사람들 정말 정을 주고 사랑하고 아끼는 좋은 동료들하고 일할 때 자부심이 생기고 또 가서 일을 하는 그 일 자체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느끼게 하면 또 자부심이 생길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봉급이 두둑하면 이걸 뭐라고 해야 합니까? 대가라고 해야죠. 우리가 가서 열심히 몸담고 있는 곳에 그것보다 더 놀라울 정도의 대가를 누리고 있다면 그거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일꾼으로서 자부심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주식 회사도 누리지 못하는 최고의 회사가 아닌 회사라면 하나님의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쉽게 자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일을 합니다. 우리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준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이 자부심을 갖고 금지를 갖고 일하는 사람들과 동료가 되어 함께 일합니다. 우리의 대가는 이 세상에서 금은, 보화, 집, 옷까지 몇 가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준비하고 기다려주시고 계시는 대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교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착취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끔 교회 가면 말입니다. 조용히 다녀야지 조금 알려지기 시작하면 뭐 봉사해라 뭐하라 뭐하라 이런 거 힘들어서 못 다니겠습니다. 라는 하소연을 듣는데 그거 너무 무리해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우리 마음 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부심을 갖고 나의 환경과 여건이 가능하다면 나는 이것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모습이다 라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그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써주셨죠.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여기 나오는 맡겨진 일꾼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충성스럽게 군인들이 마치 격례를 하며 충성하며 목숨을 다하여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사실 이 충성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는 믿을만한 신뢰할만한 맡길 만한 듬직한 그런 단어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걸 다 내포해서 충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믿을만 하기 때문에 신뢰할만 하기 때문에 맡길만 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신뢰를 받을 만큼 우리가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절과 2절의 주제를 자부심보다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 연결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요 충성하세요 하지 않아도 스스로 충성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금지가 느끼는 일이고 정말 소중한 일이라고 여긴다면 굳이 믿을만 믿음직하게 수고하세요 하고 일일이 안 해도 자기 자신이 기뻐서 목숨을 다하여 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을 요구할 필요 없이 맡겨진 그 자들이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충성은 저절로 따라올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요? 나에게 기쁨이 되니까 나에게 엄청난 대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에게 정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만한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 나를 부른다고 하여도 이곳에 있고 싶고 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기 때문에 저절로 충성이 따라 나올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일하는 거에 자부심을 갖고 기뻐하는 긍지와 행복감을 가지고 누가 눈여겨보면서 왜 이거 해 왜 저거 안 해 하는 그런 유치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 막 속에 충성과 신의가 저절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도 많으셔가지고 제가 일일이 말을 못하겠습니다. 정말 아무 눈도 의식하지 않고 누구한테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맡겨주신 사명이니 꾸준히 아무도 없는 곳에 열심히 수고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바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지탱하는 가장 위대한 힘이란 것 중에 힘 중에 하나라는 걸 믿어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비천함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왜 독특하고 재밌냐면요 4장 3절부터 그 다음에 등장하는 13절까지 한 11절이 바로 사도 바울 10절 정도가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뭔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자랑할 만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그 다음에 그 영광스럽고 그 영광스럽고 놀랍고 축복되고 행복된 일들을 묘사해야 되는데 사실 바로 3절부터 13절까지 사도 바울이 묘사하는 내용의 중심 요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일꾼된 것이 천대받고 천박스럽고 남들한테 욕먹고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사람들이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고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구절들을 살짝 건너뛰어야 돼요. 다시 돌아오겠지만 여러분 3절 4절 5절 6절 쭉 내려가시다가 구절 한번 가보세요. 구절부터 무슨 얘기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냐면 바로 오늘 두 번째 요점이 되는 그리스도의 일꾼의 사실은 이 세상에서 비천한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구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뜨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요 옛날에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젠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쟁의 소문을 듣지만 옛날에는 국가 간 족벌 간 지역 간 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만일 그리스 군대라면 아니면 로마 군대라면 이렇게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자신들에게 반역한 나라라고 생각해가지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투를 이끌었던 대장과 군인들이 그 전쟁을 이긴 후에 포로들을 붙잡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있는 많은 보물들을 약탈해서 전시품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오면서 행렬을 합니다. 빅토리 행렬을 해요. 그래서 이 개선문이라는 거 있죠. 그 개선문이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개선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문을 통해서 개선문 같은 걸 나중에 짓더라도 이 전쟁에서 이긴 군인들이 쫙 앞서서 들어오면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멸류관을 던지고 막 난레를 칩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약탈해온 전시품 금은 보아들을 막 보여주면서 영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질 않고 뒤끝자락에는 누가 따라오게요. 가서 쳐부셔버린 나라의 왕이든 귀족이든 자신들에게 반역했던 사람들을 인질로 질질 짐승 끌고 오듯이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전쟁에서 이긴 영웅들의 환호가 이어지고 그다음에 끝말이에는 이제 데리고 와서 보이고 싶듯이 이들을 숙청해서 다 처참하게 죽여버릴 그 적군의 나라들의 귀족들을 뒤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구절해서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끊어 머리에 두셔가지고 천사와 사람들이 앞에 지나간 군인들을 위해서는 환호를 하고 뒤에 끌려오는 적군들을 향해서는 야유를 퍼붓는 것 같은 입장으로 우리는 이렇게 피천하게 끌려가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요 야 이토록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모습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사도 바울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토록 비천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구나 그걸 여기서 지금 아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절에 그 얘기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더 보십시오. 말도 못해요. 10절 11절 12절 13절에 연이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약하나 고린도 교회 여러분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뭐라고 하십니까? 비천하여 11절 12절부터는 진짜 마음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이 고린도 전설을 쓰는 바로 이 시간 이 순간까지도 우리가 배고파 추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들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더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아주 귀담아 졸지 않고 잘 들으신 분이라면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걸 쓴지를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아사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자부심이 막 차고 넘치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는 일꾼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엄청 그걸 기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살아가는 현 모습은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사형당하여 남의 웃음거리가 될 것 같은 패장의 모습으로 질질 끌려가며 욕을 먹으며 매맞으며 굶주리며 목마르며 헐벗으며 야유당하는 그런 존재로 이 시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이 두 번째 비참함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았더니 놀라 쓰러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어요. 정말 죄책감이 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저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인생을 좀 바꿔야 하는지 다 사도바울이 사신 것처럼 이런 비천함을 그 처지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적어도 제 입장에서 양심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사도바울의 모습을 쭉 보면서 아니 박종기는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박종기는 어리석고 박종기는 약하고 박종기는 비참하고 박종기는 이 시간까지 못 먹어서 삐쩍 말랐고 목말라서 헐떡헐떡대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일하고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비방받고 이 만물의 찌꺼기와 쓰레기같이 여김을 받으며 살고 있다. 하면서 제 자신을 거기다 해봤더니 저는 아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맞긴요. 어디 가서 때리지 않으면 다행히 욕을 먹어요? 천만에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사도바울이 살던 시대에 목해자가 안된 걸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왜 현대교회가 이토록 부패해 갈 수뿐이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아무리 형편이 좋아질지언정 비천함에 대한 것이 익숙해져야 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 일을 해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부기와 명예의 자리를 추구하는 사회의 엘리트의 자리를 좋아하는 변화가 있다 보니 자부심과 긍지가 있기는 있는데 사도바울이 가지고 계시던 자부심과 긍지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이토록 잘난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과 긍지로 바뀌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께서 4장 1, 2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이라 라고 하셨죠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찾아봤습니다. 제가 몇 주 쉬고 교회 다시 오면서 절대로 헬라어 안 쓸 거다 하고 작정을 했어요 괜히 유식한 척하는 것 같고 못 알아듣는 거 자꾸 얘기하는 그래서 헬라어 안 쓰려고 합니다 근데 헬라어를 찾아보긴 찾아봤더니 원래 사도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이다 종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노예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유 안 쓸 수가 없네요 둘로 쓰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는 그 노예라는 단어로 일꾼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이 단어가 후포에르테스라는 단어인데 별 관심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두 말이 합성된 단어로서 여러분 하이뽀라는 영어 아시죠 이렇게 막 누가 주체할 수 없이 발작을 하면 하이뻘 하다고 그러잖아요 하이뻘 이거는 도가 지나칠 때 하이뻘이고 이게 너무 낮으면 하이뻘이 아니라 하이뻐라고 합니다 낮아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되는 첫 번째 단어는 하이뻘 낮은 자리 낮은 자리 그 다음에 에르테스라는 단어는 밑에서 노를 젓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지요 배너가 노예로 붙잡혀서 한 일이 뭡니까 로마 군함에서 밑바닥에 들어가 밑에서 노를 젓지요 영차영차 맞아가면서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노예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배 밑창 선박 밑에서 노를 짓는 사람이 바로 이 일꾼이라는 단어의 어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쇠사슬에 묶여서 꼼짝달싹도 할 수 없고 햇빛도 한번 못 보고 물 한 모금 주면 마시고 죽어 나가면 끄집어내고 다른 죄수 집어넣고 전쟁에 나가서 언제 이 함선이 폭파를 하거나 파멸을 해서 바다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와서 째짓질하면 그냥 노를 져야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여기에 사용되는 일꾼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맡은 자라는 건 집안의 주인이 집안에 있는 모든 가사를 잘 살펴서 이 집안에 있는 다른 종들에게 때에 따라 먹을 걸 주고 보수를 나눠주고 이거를 맡긴 집사의 역할을 의미하는 게 이 두 단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엄청난 자부심과 기쁨으로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천한 모습인 것이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 얘기를 사도바울이 하십니다 3절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그러면 3절부터 8절은 사도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운 작은 일이라 4절에는 자책하지 말아라 5절에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 6절에는 교만하지 말아라 7절에는 누가 너희가 받지 않은 것이 있는데 자랑하느냐 8절에는 뭡니까 너희는 배부르게 됐고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고린도 교인 여러분 여러분은 다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받아가지고 왕같은 노릇을 할 수 있고 부유해졌고 잘 살고 잘 먹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바울이 어쩌고 아볼로가 어쩌고 베드로가 어쩌고 이렇게 교만한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감추인 것을 다 판단할 때가 오실 터이니 겸손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를 판단한다면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비천하기 짝이 없어서 마치 전쟁터에 끌려오는 죄수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시면서 그 분란과 분쟁으로 떠들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야단 아닌 야단치고 계시는 모습이었다 그러면 세 번째 오늘 가르쳐주시는 그 롤 모델이라는 그리스도의 일꾼 모습은 무엇입니까 14절부터 16절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가 전개됩니다 그렇게 야단을 치신 사도 바울께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뭐라고 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야단칠 건 다 쳐놓고 그 다음에 쓱 쓰다듬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무엇을 하라고 그럽니까 나를 본받는 나를 롤 모델로 삼는 자가 되어라 그 말씀을 하시네요 너희도 이렇게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입맛대로 이렇쿵 저렇쿵 말만 많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와 같이 비천한 대우를 받을지언정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임하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처음 심어준 이 사도 바울 나를 본받아 나를 너희의 영적 아버지처럼 여기고 너희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코 쉬운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바른 요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